이번 시간에는 지중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과목인 송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전선을 공중으로 보내는, 전력선을 공중선으로 보내는 가공전선로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땅으로 묻는 지중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중전선로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장단점을 같이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지중전선로의 특징입니다. 우선 지중전선로 땅에다가 묻는 것은 ACSR선 같은 우리가 나전선은 사용이 안되고, 오로지 케이블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L은 감소하고 C는 증가하게 되고요. 땅에다 묻으니까 도시의 미관상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벼락이나 혹은 바람에 의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신뢰도도 더 높은 측면이 있고요. 전선로의 통과지 확보도 더 용이하게 됩니다. 건들 일도 없으니까 감전의 우려도 적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전상, 아주 특수한 곳이어서 공중으로 전기를 보내는, 노출되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보안상, 지중으로도 보내는 것도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공사비가 상승하거나 고장을 발견하거나 혹은 고장이 났더라도 보수하는 데에는 사실은 가공송전선로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중전선로의 시공 방식을 볼게요. 첫 번째는 직매식이라고 하는 직접매설식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게 되는데, 케이블을 트로프에다가 넣은 다음에 땅에다가 묻는 것이 바로 직접매설식입니다. 다음은 관로식입니다. 관로식이라고 하는 것은 큰 파이프, 즉 관에다가 전선을 넣고 땅에다가 묻는 방식이죠. 이 중간중간에 맨홀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직접매설식보다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보수하거나 점검하거나 확장하거나 전선의 교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죠. 다음은 전력구식, 암거식입니다. 가장 진보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수리, 유지, 보수는 가장 유용하지만 실제로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널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다외선의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케이블 뿐만이 아니라 수도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거식 전력구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중전선로의 시설 원칙을 볼게요. 첫 번째는 직매식할 때 시설 깊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차량이나 기타 중량에 의한 압력을 받을 장소는 1m 이상 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을 받지 않는 장소는 0.6m 이상 묻어야 됩니다. 이제 두 개의 우리가 깊이가 조금 다르게 된다는 거 관로식에서는 1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 발산 통풍 양치를 시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 케이블과 관련된 초전도 케이블 모양이 나와있게 되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로에서의 우리가 유전체의 역률, 그 다음에 직류의 누설 전류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관련된 지중선로를 유지, 보수하는 데 꼭 필요한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선로는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장이 나는데 어떻게 탐지를 하게 되느냐. 우리가 고장 탐지는 머레이 루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머레이 루프법은 여러분 휘트스톤 브릿지 아시죠? 휘트스톤 브릿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서로 대각선의 곱길이 같을 때 우리가 평형, 저항이 같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중선로는 가장 어려운 게 혹시 단락되거나 이랬을 때 고장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서부터 한 몇 미터 되는 지점에서 도대체 선로가 이상이 생긴 거야라고 하는 것을 알기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하게 되어서 이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아지는 검주계가 0을 찾는 지점을 찾음으로써 그때 이 X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X의 길이를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바로 그 부분에 땅을 파워 보게 되면은 고장난 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레이 루프법이라고 하는 게 휘트스톤 브릿지 원리를 이용해서 고장 케이블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퍼스레이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퍼스레이더법은 일종의 초음파 보내서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케이블이 단선된 위치에 퍼스바 보내서 반선돼서 돌아오는 시간 측정해서 고장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색코일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기방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땅에다가 묻게 되면은 우리가 부식에 대한 염려도 있죠. 철구조물이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어떤 가스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전기방식에 의해서 조금 산화적인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온을 일종의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게 바로 전기방식법에 해당이 되고요. 유전양극방식, 외부전원방식, 배류방식 이러한 전기방식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섯 번째 과목인 송배전설로의 전기적 특성을 이제 마쳤고요. 이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들어오게 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만나 뵙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업 잘 들으셨고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실전 감각을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